이거 이대로 그냥 보면 어디에든 작은 장난감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같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상상에서만 이렇게 해오던 건물 내에서 이런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해주고 이게 짜잔 이렇게 현실로 와 현실이네요 이 디자인을 해서 이게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구만 오늘 우리나라 산정도 많다 이게 지금 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게 지금 높이가 뛰죠 지금 튀는게 아니고 저 바닥은 지금 물이 아래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서울에 올라오면 꼭 와봐야 되겠다 이게 백화점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음 음 이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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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